선팅을 해야하는거 아니야? 프라이버시를 따지면?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따지면 선팅을 진하게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김회장 깨벗어 우리야? 으어어어어 나도 처음에 테슬로 안했거든 어 안해서.. 안해서 출고되지 않아? 안했는데.. 어 뒷차장만 되어 있어 안에는 너무 다보이는데 안에 이런 서치감이 나고 안좋지? 가져가나는 얘기잖아 그렇지 앞머랑 뒤는 해군 외국은 키있잖아 키 없으면 시동이 안걸리나보더라 스마트키인가 그거 우리나라는 보조킬로도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아닌가? 차에서 길을 써봤잖아 언제냐 내 마지막으로 벤츠는 어떻게 돼? 그냥 딱 가면은 자동이야? 응 큰적.. 큰적 가면 자동으로 여겨? 응 자 24 어? 마지막 공차 기속이 같은가 기억이 안나네 SM3 SM3 이게 옛날거 있지 2005년인가 까지 키를 써먹는건데 66년 SM 시리즈가 괜찮지 않아? 차가 옛날거 지금 나오는거 말고 실비야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냥 수입한거 샀어 SNSF 그 차에서 한번 키를 써먹는거 좀 더 깊이 안나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SM3 SM4 원키티트 정국 원키티트 원키티트 정국 차 키를 맞춰볼본도 좀 더 넣어서 꽂아 돌린게 나비 태블라